안녕하세요 누리비입니다. 누리비를 아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보이시는게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유니버시아즈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광주는 태양의 도시, 광명의 도시이며 빛의 고을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빛, 그리고 미래의 빛,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즈 대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스포츠, 문화, 교육의 역동적 어울림의 현장, 그 현장을 2015년 7월 광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